전국 광주 광역시의 2020년도 4.15 총선 선거 결과는 엄청나게 귀한 그런 일종의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통상 많은 사람들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에서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작이 없었다. 여러분 그런데 선거 데이터를 보다 보면 여기가 전북인데 조작이 있네. 여기 전남인데 조작을 했네. 이런 지역이 간혹 눈에 띕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로 두 개국만 하나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례를 옛날 사례지만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린 거 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5년 동안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모든 힘을 누가 갖고 있다. 선관위가 갖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그냥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수도 있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력이 아니고 바로 프로그램의 힘을 통해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후보의 표를 조직적으로 빼앗고 당선시킬야 될 후보의 표에게 직접 밀어줄 수 있는 특정 후보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사전투표특별수의 마이너스 10% 당선시킬야 될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 플러스 10%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당선시킬야 될 후보에게는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뭡니까 돌려서 표를 만드는 겁니다. 득표수를. 그리고 그 경쟁자는 뭐죠? 득표수를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게 아주 재미난 사례입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그야말로 전북은 거의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병지역구에 정동영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후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후보는 15개 전주시 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3%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에다가 표를 꼽아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고 정치적으로 재개를 모색하는 전 대통령 선거 후보전이었던 정동영 후보를 낙선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민생당의 정동영 후보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조작이 아주 더물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고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그런 후보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습니다. 정동영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후보에 준 그런 강력한 증거가 발견되는 겁니다. 전주시의 여의도동의 여러분들 정동영 마이너스 5.8%입니다. 혁신동의 뭡니까? 마이너스 5.5% 조촌동의 마이너스 8.2% 송천일동의 마이너스 12.2%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아 전북 전남 광주 광역시에서도 확실히 민원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관위가 개입을 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른쪽이 바로 전라북도에서도 2020년 4.15 총선 때 조작이 없었던 정없이 고창군 지역구입니다. 완전히 이름 차이가 나죠.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풀렀습니다. 민생당의 정동영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는 덜쭉날쭉하고 수치가 아주 작습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은 이제 선관위의 나라가 됐다. 선관위에 돼야 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뭐죠?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절대로 당선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아마 정동영 후보가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사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북에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부정이 없었지만 여러분 이 인물 아시죠? 또 지금은 이제 영어의 인물이 됐지만 이상직 의원입니다. 항공사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돈을 사유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이상직 의원의 선거 결과를 보게 돼도 아하 이상직 의원을 확실히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관위의 프로그램이 어김없이 돌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상직 의원은 9개의 전주시 완산구에서 모두 다 플러스값인데 플러스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그래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치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플러스 6.8% 플러스 6.2% 플러스 4.7% 플러스 6.9% 플러스 4.8% 플러스 7.4% 플러스 8.3% 웬만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공천을 받으면 전주시에는 당선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당선을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미래통합당이나 그 밖의 무소속 의원 후보에 표를 빼앗아다가 이상직 후보와 함께 밀어준 흔적이 아주 강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라북도의 2020년도에 조작 안 된 곳과 여러 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후보가 출마했던 2020년 4.15 총선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2020년도에 4.15 총선 당시에 조작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북도의 남원시 임실군 순찬군 지역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너무나 이런 왼쪽하고 오른쪽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왼쪽은 조작을 한 경우고 오른쪽은 조작을 안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전동용 후보라든지 이상직 후보의 2020년도 4.15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국민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의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세상이 됐구나. 밑배인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분명히 불이익을 줘야 될 사람들은 낙선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고 특정 후보는 또 당선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렇게 엄청난 뭡니까?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의 모든 뭡니까? 투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전투표의 선거 결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만드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뭐죠? 제작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제조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헌법제 1조 1항과 2항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가 파괴된 겁니다. 이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이야기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100%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판단으로 볼 때는 그냥 미적거리고 대충 넘어갈 생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제가 채널에 가해지는 많은 정도의 탄압을 무릅쓰고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발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 확연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전투표의 선거결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총후보별 득표수가 사전투표 득표수 플러스 당일투표 득표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모든 것은 바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지우지되고 장악되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실 앞에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의 중진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다 입을 다물고 심지어는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입을 다무는 이 기막히고 이 억장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참 이 문제를 봐야 될지 기가 찬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확인 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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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